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잠원에서 지혜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목적은 삶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우리가 인생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 넓은 길, 험한 길, 평탄한 길 그리고 산길, 소룩길 그리고 또 무슨 길이 있죠? 동구밭, 과수원길 그런 길들은 길의 모양과 또 길의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지나간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수원길은 단순히 과일나무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을 일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길은 논두렁 사이에 이렇게 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떼를 몰고 이태리 정벌을 위해서 그 유명한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6일에 걸쳐서 그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타고 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한니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비단길 그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그 험난한 고원들을 거쳐서 사마르칸트 가장 정점을 찍고 거기에서 인도로 가는 길 인도를 지나서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이르기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대장정의 무역로 이것을 실크로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실제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다가, 나귀에다가, 노세에다가 비단을 싣고 실제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실크로드는 오늘날 보금선교의 아주 중요한 루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떤 사람이 그곳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바르게 가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을 가는 데는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거죠 이정표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정표 없는 길에는 그래서 길잡이가 반드시 있어서 지형을 살피고 또 날씨도 보고 얼마나 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잡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명 이상이 길을 간다면 이제 그 길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3인 행에 필류하사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셋 중에 한 명은 스승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갈림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리 가도 나올 것 같고 저리 가도 나올 것 같은 아니면 이 길로 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버릴까 교차로가 나오고 내거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길을 잘 가려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대여섯 시간의 길을 가야 될 경우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코다치기 일수입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걸어서 대여섯 시간 가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가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삶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고 실패 없는 길을 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라 그렇게 불리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길은 두려워한 사람의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땅을 찾아간 사람들을 단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을 찾아 떠나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단지파 사람들이 간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부함이 간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어서 여러부함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길은 다윗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별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문 8장은 구약성경의 제자의 길이라 불리워지는 자문입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컬링, 우리는 그 부르심,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한 해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이전에 몇 절이죠? 4절 4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너희들아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이와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과 같습니다 명철하라 그 말은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밝게 하라 그 말은 마음을 가볍고 기쁘게 열어라 오픈 마인드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잘못하면 터벅터벅 걷게 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년에는 한 주간 6일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새벽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오시는 성도들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발걸음이 좀 무겁죠 같은 몸무게인데 굉장히 이렇게 눈이 있다면 발자국이 깊이 패일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무겁게 내렸던 거 좀 피곤하시군요 그러나 피곤하지만 어떤 분들은 발걸음이 가볍게 그렇습니다 터벅터벅 걷는 사람들의 길은 지치고 고난 나그네의 소망 없는 광약길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흐르는 길은 이별의 길이 될 겁니다 가도 가도 쉼터 하나 나오지 않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차량한 길은 죽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길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예정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정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힘은 빠지고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의 특징은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러나 갈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소망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거뜬히 이겨내는 길이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부르심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부르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부르는데 어디에서 부르죠? 2절과 3절을 비춰주시면 여섯 군데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그 지점에서 지혜가 부르는데 처음에 어디에서 부르세요? 길가에 높은 곳에서 그리고 내거리에서 부르고요 성문 성문 곁 그리고 여러 출입문 성문은 대단히 중요한 출입로이죠 높은 곳은 우리가 한 번은 꼭 바라보는 어디에서나 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성문 곁은 보통 트레풍트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인들이 또 대기조 군인들이 그곳에 모이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성문 곁 광장 그리고 성에는 여러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에는 여러 출입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출입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예배 끝나면 저는 저기 서 있는데 어떤 분은 꼭 저리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조를 짜서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한 번은 저쪽에 가셨었더니 나오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 목사님이 이리 나오시네 개어오셔서 목회자하고 또 설교자하고 한 번 눈만 마주쳐도 은혜이고요 설교한 사람에게는 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들리는 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담고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죽도록 사랑할 말씀 생명의 지혜를 담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가도 붙여놓고 또 여기에다가도 펼쳐놓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번 찬성하시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우리가 식민지 어려운 시절에 희망 없을 때에 모두 다 터벅터벅 정처 없이 그리고 눈물 흘리며 소망 없는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선배 신앙인들은 또 우리의 찬성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김재준님의 곡인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빼앗긴 나라 봄이 오지 않는 겨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지앗을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탑을 놓아가고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르심은 그러한 것입니다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길이 되고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되고 또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고 겨울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살 길을 얻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 같이 읽을까요? 정금보다 값비싼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죽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판단이 분명하고요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의의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하고 새사를 돋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와 부패를 도려내고 그러면서도 우리로 가볍게 만드는 이게 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의롭고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부패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성품으로 인격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인격화하는 거예요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모든 관계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선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대화들이 자꾸 오해가 생기지 않는 또 냉소하지 않고요 견눈질로 보지 않고 빈정거리지 않고요 그리고 편견과 차별이 없고요 그 대신에 따뜻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고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성품과 태도가 되기를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지 말기 아내도 남편에게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지 말기 내가 이거 하라고 했지? 그거 안 했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하니까 좋지요? 라고 말하지 않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부정적인 사례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왜곡시키고 말을 꽉 비틀립니다 그리고 떠보고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보는 질문을 자꾸자꾸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긁고 다시 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마음을 강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인사하시고 질문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감탄하듯이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접착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N극과 N극, S극과 X극처럼 자꾸 서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길은 그래서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곧지만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길을 사모합니다 빛나고 보배로운 길이 될 겁니다 밝지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은과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말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보금의 말씀 안에 늘 퀘스천마크 달고 의구심을 달지 않고 주신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계에 있어서 분명하고 자원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선명하게 예 라고 말하고 앞서 달리는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마음이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언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그게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정표가 그렇게 써있다면 길가에 차들이 가다가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다 사고 날 거예요 전부 다 꽝꽝꽝꽝꽝꽝 충돌하면서 선명하게 나가십시오 반드시 가세요 반드시 갔은 게 맞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만약 우리 온전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약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지혜는 성경에서 은과 금에 비유되고 있고요 엽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지혜는 13가지의 값진 보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면 인생에 바로 이 같은 보석과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엽기의 말씀을 보면 순금과 순은과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진주 벼곡 산호 구수의 황옥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보배들이 그 길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독담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꽃이 있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럴만한 성품과 우리 안에 그런 보배가 담겨 있어야 그 사람이 간 길이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 꽃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이나 땅에 투자하지 말고 말씀에 투자하고 성품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약속의 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보배가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선택하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택해야죠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전교 1등 하셨죠? 안 하신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교회는 다 전교 1등 하신 분들이로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요 전교 1등한 친구들 보통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노트 필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트 필기 빌려주지 않죠 근데 아주 친하면 살짝 보여주는데 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게 족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토씨 한 해도 빼뜨리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을 다 받아 적는데 조크하거나 야 셋째 줄 너 이리 나와 그것도 그건 물론 안 적지 안 적는데 조크하나 이런 얘기까지도 거기다 하고 표를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요 음성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기석열이 나타나고 음성지원이 돼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악보도 그렇잖아요 명장들의 또 지휘자들의 악보는 그냥 악보가 아니겠죠 보물이겠죠 그 사람들이 수고로 손으로 메모를 해놓는 거 아니면 어떤 악상기어나 어떤 악센트나 어떤 자기의 연출의 특징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아마도 가보와 같을 거예요 그것은 이 악보가 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들 또 누가 결정적인 조언을 준 것들이 거기에 다 빼곡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항해사 선장이 후크 선장은 위대한 선장이 아닌가요? 어쨌든 선장이 가면서 항해지도를 기록하잖아요 마젤란의 항해지도 마르코 폴로의 항해지도 그 항해지도가 길도 없는 바다에서 항해의 일지를 적고 풍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해적이 추격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마다 적은 그 일지가 마치 인격적인 삶의 길처럼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받아 적어서 외워야 할 만큼의 스승의 가르침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던 말씀과 또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전해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학원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딜리버리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울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전해 듣기도 했지만 그는 그 주님이 언제나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찬성에서도 그래서 준에게 부탁하신 일 그 구절이 참으로 좋습니다 낚아진 게 뭐라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지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나는 그 주님에게 의리를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만나서 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한 말씀 지혜사랑 말씀사랑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8장의 마지막 34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이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하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종일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늦을 세라 엄마 나 역 앞에서 픽업할 수 있어요? 문 앞에서 학교 문 앞에서 픽업할 수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서 늦었을까 종종거리고 가서 언제 나오나 어느 쪽에서 오나 다른 쪽은 아니었을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큐티 왜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는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가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 날 거 미리 큐티하면 안되냐고 믿기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녁에 잠이 들 때 내일 아침에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 없이 길을 떠나려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뭔가 마음이 조금 틀렸겠죠 뭔가 기분이 상했겠죠 뭔가 실망했겠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혜 없이 길을 떠나려고 한다고요 생명 말씀 없이 그냥 떠나려 한다고요 올 초에는 어차피 몸도 좀 안 좋고 한국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접어요 그러다가 인생 접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이는 영혼을 해치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말씀 없으면 뭘로 가죠? 상식으로 가죠 상식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가졌던 게 우리의 상식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상식이 생기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걸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훨씬 어렵고 험난하고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을 거예요 원수의 음모와 함정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음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에 의지해서 그냥 가겠다고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모퉁이에서 성문 곁에서 광장에서 지혜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매고 그리고 손목에 매고 유비 얘기한 것처럼 훈장처럼 어깨에다가 얹어서 그리고 프레쉬처럼 등불처럼 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지혜롭게 가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인격화하겠습니다 지혜를 인격화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의 마음과 생각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언제나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암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며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